오늘은 벌초. 벌초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 추석 때까지 벌초 대행을 다니겠습니다. 오늘은 청주. 저희 어머니 아버님 묘소인데 저희 어머니 아버님 묘소부터 시작해서 올해 벌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잔들면 그래도 잘 자랐네요. 일단 먼저 테두리부터 한 번 쌓아 큰 것부터 깎고 안에 깎으러 가겠습니다. 이게 평장이라 일은 크게 없는데 어느 날씨도 좋고 새도 안쪽으로 해서 괜찮네요. 이제 벌초를 다 했습니다. 벌초 알바는 저희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벌초를 그동안 몇 년째 저희가 벌초 대행을 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벌초 시즌이 다가오니까 이달 말부터 벌초를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피가 좀 많이 와드린가 잔디는 잘 살았습니다. 가운데가 저희 아버님이 되겠습니다. 경주이시 국당공파 37대 손이 되겠습니다. 제가 38대 손이죠. 할아버지 작은아버지 우회가 육춘도라고 고조 물론 익은 밤에 저희 선산들도 있긴 한데 저희 고조부터 따로 모셔져 있습니다. 아침 6시에 나왔는데 시간이 금방 가네요. 벌초 대행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rrived 하고 수,